본사람!! 본사람!! 나 눈물 날아게 지금!! 여러분들 혹시 본사람!! 야 뭐야!! 원래 저거 위에 있었어!! 저거 위에 있었어!! 공포방송 남바와 지금은 똥아 시대 가자!! 오늘은 뉴패!! 신속 기도하라!! 고고고고!! 깜짝이야!! 뭐야!! 할메 십마리 같다!! 할메 십마리 같다!! 할메 십마리 같다!! 할메 십마리!! 할메 십마리immi 할메 십마리 할메 십마리 저기 앞에 뭐있는데? 저기서 소리가 나 저기서 소리 나네 저기서 뭐 건물이 있는데 집같은게 있어요 잠깐만 소리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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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거에요 이쪽에서 소리가 나 이쪽에서 소리가 나 이쪽에서 소리가 나 이쪽에서 소리가 나 떠난다 와 떠난다 떠난다 소리가 떠난다 누구야? 앞에 누구야? 저쪽에서 소리가 나 와 깜짝이야 바람은 아니야 바람 바람이 분다면 이것들이 다 움직이기도 하네 움직이기도 하네 집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 집이 생각보다 엄청 커 집이 생각보다 엄청 커 카메라 들어봐봐 저기는 장구구만 장구 저기는 장구구만 장구 형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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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봤을꺼야? 내가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농인 가래돼서 여러분들 뭐 봤을꺼야? 누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 누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누가 방 안으로 쑥 스메 듯이 들어갔어 지금 누가 방 안으로 스메 듯이 들어갔어 할머니인지 누군지는 몰라 아직까지 누가 들어갔어? 명암으로 누가 들어갔어? 명암으로 누가 들어갔어? Stück 뭐야? 갑자기야 여러분들 방금 뭔데요? 문 여니까 뭔가.. 차가운 온기가 사 singles 뭐 흐를 열왈어? 와.. 이거.. 큰일 났다 와.. 이거 큰일 났다 야.. 왜왜왜왜 가방을 놔두고 가방을 갖고 와요 괜히 불안하다 빨리 와야 되니 일단 나 이거 안 들어간다 해 가방에 부적이랑 있을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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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중! 여러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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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본사람! 본사람! 나 눈물 나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본사람? 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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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튼 사이에 본사람! 문 튼 사이에 본사람! 가방을 왜 이렇게 집에다 벗어났던가 또 손으로 잡아둬요 진짜로? 응 어떻게 지금? 그냥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으신지 아까 전에 누가 말했지 부적이 없으면 전쟁 때 총 없이 가는거라고 마찬가지요 그 말이요 또치는 부적이 없으면 저 밥이라고 말했잖아 나보다도 못한 놈이야 지금 현재 전원은 있으나 마나요 부적이 없으니깐 나 집에까지 갔다올게 그래서 혼자분은 둘이 났지 집에까지 갔다올려 할게 부적하면서도 지금은 내가 보호자야 형님 아까 저기서 누가 문털사위로 내다봤어 까꿍? 아니 까꿍 아니야 어? 지금은 안보여 잠깐 와 안들린다 와 뭐야? 아까 열렸는데 스무스하게 아까 여러분들 스무스하게 열렸어 와 뭐야? 그렇지 보셨죠? 여러분들 거짓말 안합니다 문틈에 사라졌어 와 여러분들 아까 보셨어요? 제가 열때 스무스하게 열렸어요 일부러 기운이 느껴져서 다 안 열었단 말이예요 아 뭐야? 지금간에 문이 아예 안열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또치형이 웬만하면 힘이 좋아요 아까 제가 한 손으로 열었단 말이예요 한 손으로 그냥 스윽 열렸어요 그냥 조심해 조심해 누가 문을 잡고 있을 수 있을게 진짜 무서워 와..이게 무서운다 와..이게 무서운다 와...이게 무서운다 와..이게 무서운다 문 바로 앞에 할머니 할머니.. 하얀색 꼬무신이 있어 할머니 꼬무신이 바로 앞에 있다고 가서 봐보자 가서 봐보자 고! 가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여기 있을 땐 내가 안 보였는데 여기.. 어? 보셨라 할머니 꼬무신..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비춰져요 지금 이 후레쉬랑 카메라랑 각도가 지금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문 틈이 이정도밖에 안되고 확실히 잘 못 보여주겠어 엄청 가지런이 있어요 와, 피식이 왜이래? 미치겠네 이렇게 밖에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게 이 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 밖에 안돼요 이제 이 정도 밖에.. 이제 이 정도 밖에.. 안 열려줘.. 할머니.. 할머니 잠깐 들어갈게요 할머니.. 우리 잠깐 방송만 하다가 할게 발 아름답노라 너는 Newman step 깊을 zehn 틈이 이 momentos 잘 мик 아니야 와.. 열렸다 뭐냐? 와.. 문이 열려버렸어 와.. 들어갔어.. 들어갔어.. 와.. 뭐야.. 전장선가..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야..뭐야? 뭐야? 분명히 두 개 있었잖아.. 와.. 무서워.. 와.. 무서워.. 한 장이 들어왔어.. 신발이 있냐? 신발은 있다.. 근데 한 장 밖에 없다.. 한 장 밖에 없어.. 한 장 밖에 없어.. 한 장 밖에.. 한 장이 어디 간 거야.. 한 장이? 한 장이 어디 간 거야.. 천장에 이런데도 기어있어 천장에 이런데도 기어있는 공간이요 어? 여기도 달력있다 뭐야? 여기도 2006년도 달력 기집은 2006년도에 먼 것도 하는게 맞구만 또 금이 좁아야 금이 좁아야 금이 좁아야 금이 좁아야 뭐야? 뭐야? 금이 좁아야 금이 좁아야 신발!! 신발 그대로 있네 신발 그대로 있어 한쪽밖에 없어 한쪽밖에 없어 뭐야 저거 위에 있었어? 뭐야 저거 위에 있었어? 뭐야? 뭐 그런 기운이 지금 안 느껴져? 그런 기운도 안 느껴지고 그런 기운도 안 느껴지고 기분 나쁘게 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근데 고무신이 분명히 저기 도착이 있었는데 뭔 소리야? 누구야? 누구야? 통상극 문을 다시 닫지 않아야 되겠다 진짜 희한해 대화 못했어 지금 대화가 일어났길래 오히려 기온이 지금 안 늦게 져 아까 들어갔거든 내가 봤을 때 누가 들어갔어 아따 나 근데.. 우리가 방송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잖아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못 들어가게.. 뭐지.. 열을 들어 하려다가 처음에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은 것 같아 우리 보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무슨 의미가.. 다시 뭐.. 들어오게끔 해서 그러면 뭐 일로 대화를 하든지 해야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것도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도 신기할 건데 나 역시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그런 느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떠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함부로 누구다 못 붙어 놓기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물론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될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 뭐 하든지 쉬워 도착이 가라도 되겠어? 맹탐정.. 맹탐정이냐? 코낭이? 뭐 하냐? 이 새끼가 이놈이구만 우리 방송 보면서 응? 오른손 저 고추 밑에다 놓고 쪼물쪼물하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방송 보는 애들 와 이상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러분들 꼴바지 때문에 꼴바지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방송 공포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자 나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좋아요 알람 됐죠? 부탁드려요 오